김대지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선 세무서장들에게 법인과 30대 이하의 부동산 거래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영생회의로 열린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를 근절하라고 강력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법인과 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과 30대 이하의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자금 이동을 검증해 과세하고 그중에서도 채무를 집중적으로 살펴 편법 증여 여부를 가려 과세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을 강화를 위해 현장 수색을 확대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의 친인척에 대해서도 금융 조회를 적극적으로 실시합니다.